북한이 지난달 18일에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킹 이병이 미군 안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오기로 결심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통신은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. 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거라고 밝히면서 킹 이병이 조만간 풀려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.